준비하고 왔어? 준비하고 왔어? 응 맞나? 시작하겠습니다 읽고 뜻말하기 가볼까요 맞던 틀리들인데 그렇죠 We join J For fun We join J For fun 그래서 E는 E O는 O O하고 E O이네요 O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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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로우프라 그럽니다 줄 넘게 한다는 뜻이야 줄을 넘는다 줄을 줄 위에 줄을 점프한다 이런 얘기니까 줄 넘게 한다는 뜻이에요 i 는 i u 는 i took is iy i i 발음하기 힘들어하는거 같은데 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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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는 o 그래서 얘는 rope rope 뭐라구요 jill jumps rope jill jumps rope 아 이게 잘못됐다고 그렇네 이것도 잘못됐다 잘 틀린게 두개 있었는데 오케이 땡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jill and jill and jackie jackie jump together 그렇지 jill and jackie jump together jill and jackie jump together jill and jackie jump together i는 e a는 e ck는 k i는 e o는 u 그래서 to e는 e okay th가 뭐 된다 했더라 d나 s 여기서는 z o r 그래서 얘가 다 합쳐서 together jill and jackie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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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gether 맞아 맞아 오케이 다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는 에 에는 아 그래도 제나 어 얘는 뭐된다 할지 점스 오케이 오는 원래 그렇게 말하겠는데 오 V는 V E는 얼 ER은 맨날 얼이야 오벌 오케이 유는 어 오케이 Julie IE는 E 그래서 제나 점스 오케이 제나 점스 오벌 그쵸 그러면 오벌의 뜻이 뭐일거 같아 아니면 오벌 엎드리다가 아니구요 숙이다가 아니구요 하닷이 아니구요 줄리 위로 오벌의 뜻이 줄리 위로 그럼 오벌의 뜻이 뭐에요 위로 위로 됐습니까 오 오 오는 붙어있는거구요 오벌은 떨어져서 위에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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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제니 웰즈 핑크 점퍼도 오케이 그래서 이는 에 에 와이는 e ea는 에 그다음에 i는 e nkk 뭐된다 했죠 응크 그렇지 그래서 핑크 그 다음에 U는 어, ER은 어 점퍼 그래서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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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즈 핑크 점퍼 는 뭔 소리죠 제니 난 입었다 핑크 점퍼를 입고 있단 말이죠 어, 그래서 뭐? 제니 웨어즈 핑크 점퍼를 입고 제니 웨어즈 핑크 점퍼를 입고 오케이 계속해서 나도 왔다 갔는데 그렇지 제프 앤 짐 컬러 제프 앤 짐 컬러 그렇지 그래서 E는 E I는 E O는 O 그렇지 O는 O 그렇지 그래서 컬러 제프 앤 짐 컬러 제프 앤 짐 컬러 는 뭔 소리에요 제프 앤 짐 컬러 제프 앤 짐 컬러 그렇죠 색칠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제프 앤 짐 컬러 제프 앤 짐 컬러 오케이 그 다음 기능에서 빨리 읽으세요 네 쑨 컬러 안 리얼이네 잘 읽었어 John helps With the jack or lantern With the jack or lantern Okay, John helps With the jack or lantern With the jack, jack, o 랜턴? John helps With the jack o lantern Okay, 그래서 O는 O, 핸대고 아 핸대고 영국사람들은 O, 미국사람들은 아 John, John, 그 다음에 E는 A, 그렇지 이 발음하기 힘들어 나 푸스 잘했어 그 다음에 A는 A, CK는 Who got jack, o 그 다음에 A는 A, 그래서 랜 E, R은 BALL 그래서 TURN TURN 랜턴 랜턴 Okay, 그래서 John helps with the jack or lantern 뭔 소리고 어 notwend o 필요하다가 또 하나 dies 뭐 만드는걸 또 하는데 그 랜턴 그 호박 무섭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 헬로인데 그게 잭 오랜턴이야 해 또 만듭니다 미국사람 그래서 잘했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훨씬 나았구요 목요일날 할까 알죠